지금 전단지 하고 아 전단지 가야라 포스터하고 지금 스티로폴하고 이렇게 사러 가요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은 지금 와가지고 밀어 새거 붙여야 해 11월 26일 지금 12시 24분 이에요 지금 코스타 하나 사고 스티로폴 하나 사고 지금 자자부리 한거 필요한거 좀 사고 오늘 포스터 그거 쓰고 새로 쓰고 그래가지고 오늘 12가고 그래야 되겠네요 일단 끌게요 이제 일단 이거 샀어요 이거 포스터 색깔은 녹색 샀어요 녹색 이제 칠판같은거 보면은 칠판이 녹색이듯이 이제 칠판같은거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보는거 쓰는데는 녹색을 쓰듯이 이게 녹색이 약간 약간 사람 눈에 편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게 아무래도 좀 포스터 이런거 쓰는데도 녹색이 녹색이 나을거 같아가지고 녹색이 나을거 같아가지고 녹색이 나을거 같아가지고 녹색으로 샀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에 또 할얘기 있으면 갈게요 헤이 가이스 지금 이거 다 뺏겼었어요 지금 이거 한거고 한거를 이제 여기 뺏겼었거든요 다 뺏겼었는데 이게 이 내용이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요 똑같은거 이거 보고 썼거든요 이거 보고 썼는데 음 지금 시간은 시간은 2시 36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제 가야돼요 거의 이제 거의 가야되는데 어 뭐라겠어요 지금 오늘 조금 늦어질거 같아요 저 녹색하고 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을 숨길시 사건은 베로 강력처벌을 할 것입니다 이 이거 자체는 이제 제가 뭐 아무튼 이 이 살인마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이 이거는 동영상을 숨길시 사건은 베로 강력처벌을 할 것입니다 이건 살인마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아무튼 이래 주어도 없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이상한거 같아가지고 빼까 지금 생각하는데 적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적는게 낫고 여기 에이 이 이거는 시민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살인마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스터에 저걸 주어도 없이 적어놓으면 좀 이상한거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저걸 뺄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주어 적어가지고 이래 적어놓는게 나을까 시키도하구요 지금 갈거고 여기 한번 오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걸 빼야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빼야되는데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놔둘까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끝났고 2시 36분이었죠 아이고 이제 한식은 났네요 이제 스티로폼 뒤에 붙이고 이제 슬슬 시위하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 지금 늦었는데 지금 큰일났어요 지금 시위하러 가야되는데 지금 2시 50분인데 지금 이것도 쓰는게 낫겠어요 동영상 순결시 사건을 은폐 강력처벌을 할 것입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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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포스터를 보는 일반 시민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거는 저거는 살인마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살인마들 살인마들은 이걸 지금 똑똑히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숨기시 사건 은폐로 강력처벌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적겠습니다 하 하 하 오타났다 오타 오타 됐어요 아 이거 오타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이건 살인마들한테 하는 말이네요 살인마들한테 동영상을 숨길 시 사건은 별광객 처벌을 할 것입니다 됐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따가 또 시장 갈겁니다 지금 늦었어요 지금 3시 30분 3시 30분 동네인데 지금 동네거든요 오늘 이거 새로 적었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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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한번 갈게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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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또 어 시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6시 21분입니다 11월 26일 11월 26일 봐요 예 예 예 네 저는 이것으로 오늘 시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 어 이 범죄자 살인마들이 하루빨리 자수해지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어 자수해도 하루빨리는 하지만 그래도 자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살인마 이 범죄자들이 하루빨리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일을 할 것입니다 예 어 내일도 시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 어 어 어 오늘의 그 시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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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